아, 나 찍어줄다, 내가 찍어줄다 아, 나도 뭐 먹은까 다 사고 있거든요 내점에서 고드름 사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빈 이브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어 Welcome to Han Travel with 수빈! 예! 수빈이 에어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와 좋아요 다음은 수빈이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나서 방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식! 일본 미션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시계는 아예 인도네시아 아예, 한국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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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럼 많이. 넘버가 아이브로우 오늘 아침이 뭔가요? 뭡니까? 크로아상 크로아상 너무 좋아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친구들 저랑 아침엔 저랑 아침에 안 먹어요 저랑 아침에 밥 ping하는 건 스스로 저랑 아침 아침에 음식들이 볶음 저랑 아침에 어차피 저랑 아침에 밥을 먹은 저랑 아 으 라고 는 양메사 파장 언니는 다시 나가 언니 가자 언니 양메사 things 네 언니 빨리 늦었어 늦었어 자, 갑시다. 마스크. 안녕.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와. 어우 더워. 여긴 너무 따뜻해. 더워 더워. 여기는 다 교무실. 저는 쭉 가면 2학년층. 2학년 1번부터 5번까지. 교무실. 쭉 가면 2학년 반. 나는 1번. 1번. 고수빈 따라하기. 나 뭔데? 아니야, 고수빈. 여기 거울로 보고 있어. 잘 살아. 인사해줄 사랑. 찍어줄까? 어, 찍어줄래? 어, 나 찍어줄다. 내가 찍어줄게. 네. 인사해줄 수 있어? 안녕. 짠. 구독. 좋아요. 이러네. 선수 덕질. 오늘 덕질. 난 이것만 먹긴 할 건데. 나시고랭. 오늘 덕질에 나시고랭 나왔어요. 짜잔. 나시고랭. 나시고랭. 나시고랭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긴 해. 나도 뭐 먹을까? 매점 가고 있거든요. 매점에서 고드람 사 먹을 거예요. 나 이거 먹으려. 짜잔. 피치 맛있어. 좀 먹고 싶긴 해. 응. 먹기만 나와? 좀 많이 보다. 고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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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컴퓨터실. 시청학실. 이따가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저희 학교는 저희 학교만이 아니지.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는 싹 다 7시간씩 수업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1시간은 점심시간, 중간중간은 쉬운 시간 해서. 학교에서 8시간 정도. 8시간, 9시간 정도. 9시까지 준비해서. 한 6시쯤에 집에 가네요. 좀 이따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학원을 3일 가거든요. 월속은 이렇게. 저는 영어랑 수학 학원을 다니는데. 2시간씩 해서. 학교 끝나면 5시고. 이제 학원 가면 6시부터 해서. 10시까지 이렇게. 월속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학원 있다가 갔다가. 또 이제. 집을 안 들릴 때도 있고. 들릴 때도 있는데. 갔다가 바로 스터디 카페 가서. 나머지 공부를 하고. 영어 수학 학원 이렇게 두 과목을 다니니까. 나머지 다섯 과목. 시험 보는 다섯 가지 과목들을. 이제는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험 기간에는 2시까지. 2시 정도까지. 할 때. 스터디 카페 한 번 가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2시까지 있고. 좀 피곤하다 싶어. 한 12시까지만 가면. 그렇게 하고. 그러고. 집 가서. 씻고. 다시 학교 가고. 또 다시 한 번 가면. 이런 식으로. 축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고등학교는. 이제 시험 시간도 다 있지만. 이제 9시에 학교를 가면. 앞에 4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이렇게 거의 50분 가까이. 점심 시간을 갔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외정도 가고. 쉴 사람 쉬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서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를 하고 있네. 이제 집 가야지. 가방 챙겨. 이제 집 가야지. 여기는 휴게실. 저기서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쉴 수 있어서. 괜찮아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커피 포트도 있고. 여기. 아이스메이커. 아이스메이커도 있고. 정수기랑. 여기. 공용 냉장고. 있어요. 자기가 냉장고에. 음료수나 그런거 넣어도 되고. 맨 위에 칸에 있는 거는. 같이. 다같이 마실 수 있는 거. 그래서 냉장고들. 스터디룸. 단지 친구랑. 같이. 스터디룸에서. 보드마카를 써서. 칠판에다가 쓰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늘아이리 친구들.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지금은. 한... 한시 반쯤 됐을라나. 이제 집에 가서는 차야지. 흐흐흐흐흐흐. 하늘아이리 친구들.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지금은. 한... 한시 반쯤 됐을라나. 다다ании. 안녕